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. 그랬더니 칙이 이렇게 꽃이 만바렸네요. 아 예쁘다. 너무너무 예뻐요. 속에 다 숨어있어. 꽃이. 향기는 대단합니다. 향기가.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와, 오예까지. 진짜 예쁘다. 레미소리도 너무너무 훌륭하네. 칙밭입니다. 칙밭. 어머나, 여기 좀 봐. 예뻐라. 예쁩니다. 꽃이 이렇게 탐스럽고 예뻐. 이 꽃이 간 기능에 너무너무 좋대요. 간이 안 좋으신 분들. 제가 꽃 채취에다가 차로 한번 애용해보세요. 와, 이쁩니다. 예뻐라.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?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고, 사랑하고, 축복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 India.